네, 송승재 애널리스트와 돌아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나요? 한 주 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어제 새벽에 70K 찍고 다시 또 내려왔던데 사실 지난주도 그랬고 이제 비트가 좀 잘 오르는가 싶었는데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생각보다 이렇게 떨어지는 것 자체는 썩 좋지는 않거든요. 밤사이 잠을 못 주무셨겠는데요. 그래서 지금 그러면 비트코인의 전방적인 상황을 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우선 비트코인 차트로 넘어가면 지금 제가 이제 좀 중요하게 보는 추세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 가장 좀 중요하게 지켜야 되는 부분이 주가가 일봉 31선 위에 위치해 있을 때 이때는 상승세를 좀 지속할 수 있다라는 거였는데 지금 일봉 31선을 좀 위협하고 있어요. 이탈을 한랑말랑하고 있죠. 네. 지금 여기서 단기적으로 그래서 좀 지지 반등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는 한데 일단은 내일 일봉 마감을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기는 해요. 여기를 충분히 좀 지지를 해주고 반등이 또 강하게 나와준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이제 또 반등을 추가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그런 그림이 만들어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만약에 일봉 31선을 이탈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좀 위험할 것 같다. 추가적인 하락도 여러분들이 좀 주의를 해가지고 대응을 좀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 보시는 이 지지선, 하락 지지선이 어디인 건가요? 네, 지금 이게 2평선이라서 계속 수시로 좀 변하기는 할 텐데 그래도 대략적으로 한 이 정도 선은 될 것 같아요. 6만 8천 달러 선. 네, 6만 8천 달러 정도가 될 것 같고 만약에 이 6만 8천 달러를 쉽게 그냥 복마감으로 이탈을 해버린다라고 하면은 다음 지지선은 한 이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보시면은 딱 이 정도 선인데 6만 6천 2백 달러 정도인데 왜 6만 6천 2백 달러가 중요하냐면은 지금 이때의 장대양봉 있잖아요. 사실상 어떻게 보면은 그동안 한 두 달 정도의 조정 파동을 마무리 짓고 이제 다시 상승 사이클을 만들어 나가려고 시도를 했던 장대양봉의 시가 라인 이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기존에서도 장대양봉 후에 떨어졌어도 사실 이 부근에서 계속 지지를 받았습니다. 보면은 받고 다시 한 번 시도를 했는데 또 실패를 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내일 일복마감이 6만 8천 달러 이하로 이제 마감이 된다라고 하면은 6만 6천 2백 달러도 충분히 좀 위협을 할 수 있다. 이때는 근데 이제 반드시 6만 6천 2백 달러를 지켜줘야 돼요. 그게 이제 내일 일복마감이 되기 전에 위협을 할 수도 있기는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단기적으로 좀 주의깊게 봐야 되는 지지선은 6만 6천 2백 달러 정도로 설정을 해놓으면 될 것 같고요. 지금 현재가 기준 해가지고 한 마이너스 3%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크게 뭐 부담스러운 자리는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6만 6천 2백 달러를 만약에 이탈했을 경우에는 단기적으로는 조금 주의를 해야겠다라고 좀 경각심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6만 6천 달러 선으로 선에서 지지를 못 받고 떨어지게 되면 그때는 기회 다 하고 사야 되나요? 아니면 좀 더 두고 봐야 되나요? 만약에 6만 6천 2백 달러가 이탈이 되면은 제가 봤을 때 일단 전체적인 추세 패턴상으로는 좀 이런 그림이 만들어질 것 같거든요. 일단은 고점이 한 번 이런 식으로 나왔잖아요. 고점이 이런 식으로 한 번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저점도 한 번 이런 식으로 형태로 나왔고 그리고 지금 여기서 만약에 이탈이 된다고 하면은 이것도 이제 고점이라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고점을 고점 매물대를 높이지는 못했지만 낮아지는 상태에서 지금 무너지는 거다. 그렇게 되면은 사실 이 전체적인 추세상으로는 어떻게 볼 수 있냐면은 좀 이런 식으로 추세선이 또 하락 추세선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예상을 하는 건데 어 이 고점이 낮아지고 이 저점이 하나 형성됐으니까 얘가 낮아질 때 저점을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이 저점 매물대를 이탈하지 않고 한 층 더 좀 높여주는 형태로 저점을 높이는 형태로 해서 이런 식으로 또 수렴 추세 이런 식으로 수렴 형태가 또 만들어질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좀 패턴을 좀 연장을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전에는 하락 세기 패턴을 만들고 그리고 이제 뭐 하락 채널 형태로 만들고 이런 식으로 돌파 형태를 봤지만 여기서 만약 무너진다라고 하면은 아 이게 좀 추세가 좀 더 상승 사이클을 재차 이어나가며 있어서 좀 더 시간이 걸리겠구나 정도는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결국에는 이 수렴 추세로 연장이 돼도 어 중장기 패턴 상으로는 이게 긍정적인 패턴은 맞아요. 왜냐하면은 보통 상승 추세에 있을 때 주가가 이 상승 추세에 있을 때 삼각수렴을 형성을 하게 되면은 이게 이제 상승 깃발형 패턴이라고 해서 상승을 지속하는 패턴이 돼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만약에 여기서 얘가 만약에 6만 6,200달러를 이탈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제가 봤을 때 이런 식으로 여기서 매물대를 한층 높이는 형태로 행보를 하다가 다시 올라선다.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수렴. 수렴을 해서 돌파하는 형태. 그러니까 이런 것도 우리가 좀 열어둬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래서 우선은 일단 좀 여러분들이 일단은 그래도 단기적으로 대응을 하셔야 될 거는 아직까지는 뭐 이탈이 안 나왔으니까 일단은 단기적으로 6만 6,200달러 선을 지켜주면은 반등의 기회는 있다. 근데 이제 이탈이 되면은 이 정도의 뷰도 열어놓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댓글에 보니까 56K는 안 깨겠죠? 라고 올라오셨는데 일단은 제가 봤을 때 제가 하반기에 상승 사이클이 이제 더 강하게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고 이제 하반기는 이제 상승 사이클을 다시 만들어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했는데 그런 그림이 사실 만들어지려면 저점 매물대를 깨면 안 돼요. 그 저점이? 첫 번째 저점이 이거겠죠? 몇 달러 선이죠? 네 이거겠죠. 5만 6천, 500달러. 5만 6천. 딱 이 56K네요. 아마 이 저점을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도 이 저점은 이탈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얘가 그래도 어느 정도 만약에 6만 6천, 200달러를 이탈을 해서 이런 삼각수림 형태로 연장이 된다고 하더라도 대략 시기적으로 보면은 여름 정도 7월 정말 늦춰지면은 뭐 7월 말까지 해가지고 저점을 다지고 다시 올라가는 그림이 만들어질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5만 6천, 500달러를 이탈하게 돼버린다라고 하면은 추세가 굉장히 많이 꺾이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이게 하반기에 사이클을 이어나갈 수 있을까라는 의문은 저도 생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56K가 깨지면은 정말 큰일 나는 거고 네. 그게 깨지지 않고 66선에서 깨지더라도 다시 또 이렇게 반등을 해서 올라오는 걸 기대하신다라는 말씀이죠? 그러면 반등이 되면 그 저항선인가요? 네. 올라가는 저항선? 그 거기는 어딘가요? 만약에 이제 만약에 6만 6천, 200달러를 이탈하지 않고 여기서 다시 반등세를 만들어 나간다라고 하면은 뭐 당연히 이제 봤을 때 그냥 단순하게 첫 번째 저항은 아무래도 오늘 일봉 마감 후에 하락이 좀 강하게 나왔잖아요. 네. 오늘 일봉의 이제 시가로 보통 잡게 돼요. 왜냐하면은 어떻게 보면 단기적으로 변곡의 움직임이 발생을 한 거니까 다시 단기 흐름을 전환시키기 위해서는 오늘 일봉의 시가를 넘어줘야 된다. 그게 이제 6만 9천, 500달러 정도가 되겠죠. 딱 요선. 요선이 될 것 같고. 그래서 아마 6만 9천, 500달러 위로 다시 복마감을 성공한다라고 하면은 단기적인 흐름이 다시 상승으로 전환되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아침에만 해도 비트코인 가격이 다시 그래도 지금은 아까보다 살짝 올라서 6만 8천, 200달러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기는 한데 이 상황이 왔다 갔다 횡보가 점점 길어지는데 그러니까 이게 좀 확실히 그런 것 같아요. 매년마다 난이도가 좀 높아지는 것 같기는 해요. 이 변수라든지 추세 움직이는 그런 패턴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확실히 좀 난이도가 높은 상황인 것 같기는 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이것처럼 확실한 기준을 잡고 뭐 예를 들어서 6만, 아까 말씀드렸던 6만 6천, 200달러를 이탈을 하면은 일단 우선 단기적으로 리스크 관리를 좀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 패턴을 좀 기다리는 거죠. 거기서 충분히 지켜주고 다시 올라갈 흐름을 만들게 되면은 그때 다시 진입을 해도 진짜 정말 수익이 더 볼 걸 못 봤다. 이건 절대 아니고 오히려 더 안정적인 매매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유호하게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살 타이밍과 팔 타이밍은 언제가 되는 거죠? 어, 살 타이밍이요? 살 타이밍과 팔 타이밍. 일단은 저 같은 경우는 정말 단기적으로는 지금 부근에서 이제 반등이 좀 나오기 시작해야 되거든요. 정말 단기적으로는 6만 6천, 200달러를 이탈하지 않고 사실 지금 6만 8천 달러 선, 그러니까 6만 7천 달러대 여기 선에서는 좀 반등 저점을 만들고 어, 시도를 해야 돼요. 제가 봤을 때는. 굳이 6만 6천 달러까지 가는 거는 썩 좋지는 않아요. 왜 그러냐면은 지금 일단은 이게 15분봉 먼저 보여드릴게요. 15분봉 기준으로 이 밑에가 이 RSI, 상대강도 지수거든요. 지표, 보조 지표. 지금 보시면은 이미 과매도에 정말 이제 바닥을 쳤어요. 지금 보시는 대로. 근데 이제 이거를 전체적인 추세를 봤을 때 이런 식으로 장기적으로 바닥을 치곤 하면은 보통 일반적으로 지금 보시는 대로 이때 쳤죠. 그러면 이런 식으로 저점을 다시 시작하거든요. 네. 바닥을 치고 나서는 이런 식으로. 그리고 또 최근에도 이때 이런 식으로. 일단은 중요한 건 뭐냐면 과매도가 지금 이제 찍혀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자리부터 해서 뭐 추가적으로 저점을 이탈하기는 해도 저점을 만들려는 움직임은 이제부터 좀 시작될 가능성은 있어 보여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이 과거 패턴들을 조금 참고를 하는 거죠. 어, 이렇게 좀 참고를 하면 될 것 같은데 이때 당시에도 여기서 이제 먼저 첫 번째 저점을 찍고 네. 그 다음에 한 차례 크게 더 낮추고 그 다음에 이제 저점 다시 높여가면서 반등이 크게 나왔잖아요. 그것처럼 여기가 지금 저점이 될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는 않겠죠. 과거 패턴상 확률적으로는 네. 이때도 첫 번째 과매도 하면서 저점 만들었지만 한 번 더 낮추고 나서 반등이 나왔던 거죠. 그러면은 우리는 한 번 더 저점이 깰 가능성은 있겠다라는 가능성을 일단 열어두고 대응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일단 지금 단기적으로 우리가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이 매몰대는 아마 최근에 가장 많이 지지를 받은 이 라인이 되겠죠. 그렇게 얼마죠? 이보다 살짝 좀 더 높여도 될 것 같은데 한 6만 7천 200달러 정도 될 거예요. 한 100달러, 200달러 될 건데 그러면은 얘가 여기서 저점을 한 번 더 이탈을 했을 때 이런 포인트에서 반등이 한 번 크게 나와줘야 돼요. 크게 나와주고 이런 형태로 다시 올리는 형태가 돼줘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러면은 이 지금 이 조정파동 하락 흐름을 어느 정도 좀 돌파해내려는 시도는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은 저점을 추가적으로 한 번 더 낮출 수는 있고 저점을 한 번 더 추가적으로 낮출 때 6만 7천 달러 초반에서 지지가 나오는지 보고 지지가 만약에 강하게 나온다 이때처럼 이런 과거 때처럼 그러면은 아 여기를 이제 저점으로 좀 형성할 가능성도 있겠구나 정도는 생각을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럼 비트코인은 6만 6천, 6만 7천이 좀 중요한 수치역이게 되겠군요. 그러면 이제 좀 이더리움으로 넘어가 볼까 하는데 이더리움이 그 ETF 승인나고 한참 오르더니 쭉쭉 빠지고 있어요. 뭔가 이렇게 지지를 못 받고 하염없이 미끄러지고 있는데 이더리움의 전반적인 상황은 어떤지 한 번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원래 이더리움이 좀 괜찮았거든요 추세가. 추세가 좀 괜찮은데 아무래도 이제 비트코인이 좀 안정적인 흐름을 유지를 하지 못하다 보니까 좀 무너진 모습이 좀 있어요. 그래도 일단은 제가 아마 지난주 기준으로 좀 중요한 지지선 두 가지 한 3,700달러 그 다음 3,500달러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단기적으로 3,700달러는 무너졌어요. 원래는 이더리움이 여기서 추세를 좀 더 긍정적으로 만들 거였으면 3,700달러를 이탈하지 않고 한 번 더 크게 올려줬어야 되는데 그걸 실패가 된 거죠. 그러면 이제는 이거는 저항이 돼서 삭제를 하고 다음에 이제 3,500달러는 기존에 우리가 봤던 제일 중요한 지지선이기도 하잖아요. 왜 그러냐면은 단기적으로 봤을 때 이 캔들을 보는 거예요. 이 캔들을. 그러니까 위아래 꼬리가 굉장히 길게 달리고 양봉으로 마감된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지지를 강하게 받았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는 거니까 아마 과거에도 말했듯이 3,500달러를 충분히 지켜줄 만한 지지선이기도 하다. 그래서 이더리움은 이 정도 선에서 지지가 나오는지 좀 체크를 해야 될 것 같다. 지금이 3,500 한 90달러 선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거든요. 뭐 이제 근접하기는 한데 좀 살짝 이탈하더라도 3,500달러 전으로 해가지고 좀 크게 무너지지는 않고 아마 이 정도 입형선이 무너지더라도 한 3,460달러 정도. 이 정도 선에서는 좀 지켜주면 좋을 것 같긴 하거든요. 이 입형선 3,460. 그래서 좀 여러분들 좀 여유롭게 좀 열어두면은 3,460달러 정도. 얘가 지금 추가적으로 내려도 아마 앞서 말했듯이 비트코인이 저점을 한 차례 더 낮추게 되면은 이더리움도 한 번 더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때 이제 봐야 돼요. 그때. 그때 이 정도 선에서 반등이 좀 잘 나오네 싶으면은 좀 여러분들이 뭐 한 번 단기적으로 전략을 취해도 될 것 같기도 하고. 그러면 가격이 좀 빠졌지만 저 3,500달러 선이 지지선인 거는 변함이 없는 건가요? 네, 맞아요. 지금 현재 위치에서 이더리움이 가장 좀 기대를 걸어야 되는 게 이 3,500달러예요. 여기서 한 번 지지가 크게 나왔기 때문에 여기를 그냥 쉽게 이탈해갖고 마감을 한다? 그러면은 좀 부담이 될 수가 있어요. 다시 이 상승분을 다시 또 뱉어낼 가능성도 있어. 이런 식으로. 아휴, 그러면 어디까지 떨어질까요? 아까 화살표를 너무 크게 그리셔가지고. 왜냐하면은 그렇게 되면은 진짜 다음 지지선이 여기예요. 많이 내려가네요. 그러니까 이더리움이 사실 2,870달러 정도 이 부분을 계속해서 지지를 성공을 하면서 결국에는 패턴 이탈이 나왔는데 얘가 여기서 추가적인 상승을 위해서 지금 횡보. 다시 한 번 더 힘을 모으는 그런 구간이 되는 건데 그럼 여기서 지지를 최근에 가장 강하게 받았던 구간, 단기적으로. 그럼 이게 3,500달러잖아요. 근데 여기를 무너진다? 그러면은 우리가 사실 지지를 기대할 수 있는 매물대가 없어. 왜냐하면 쭉 올라왔기 때문에. 그러면은 얘는 결국에는 다시 이 강하게 기존에 지지받았던 곳. 여기까지 내려갈 가능성도 열어둬야 될 수밖에 없다. 그러면은 또 이번에는 솔라나로 한 번 빠르게 넘어가 봐야 될 것 같은데 저희가 시간이 얼마 없어가지고. 솔라나도 보면은 차트가 좀 깔끔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솔라나도 뭔가 힘을 못 쓰고 같이 쭉 빠지고 있어요. 솔라나는 기존에 말씀드렸던 대로 지금 수렴 형태 진행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좀 더 넓게 하락 채널 이런 형태로 봐야 되는데 일단은 제가 아마 2주 전부터 말씀드렸던 이 수렴 형태 지금 여대로 지금 좀 계속 흘러가고 있네요. 수렴권 안에서 흘러가는 것 같고 그래서 아마 제가 지난주에도 솔라나를 좀 대응을 할 때는 오히려 좀 이 수렴 상방 이탈이 나오면은 그때부터 조금 관심을 가지라고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 수렴권 안에서는 사실 막 이 저항 지지 기반으로 이제 매매를 하는 정도 수준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현재 솔라나도 주가가 2평선이 이제 훼손이 됐고 그러면은 우리는 이 수렴 형태의 진행 가능성을 보고 이 정도 선에서 좀 지지가 나오는지 봐야 될 것 같기는 합니다. 저기가 금액대가 얼마죠? 이 정도가 대략 한 140달러 정도 될 것 같네요. 네 140 정도 이 정도 선이 이제 될 것 같은데 여기 선에서 좀 지지를 받는지 좀 중요하게 봐야 될 것 같기는 합니다. 그래서 뭐 솔라나는 뭐 굳이 지금 공격적으로 미리 분할 매수를 딱 걸어놓고 받는 거는 조금 위험한 것 같고요. 지금 이 수렴 형태로 계속 또 진행이 되는지 먼저 일단 보시고 아마 되면은 이런 형태로 저점을 또 다질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여기서 대응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먼저 저점을 이런 형태로 첫 번째로 찍는지 보고 쭉 만약에 내렸어요. 찍는지 보고 그 다음에 반등이 강하게 나오고 한 번 더 리테스트가 나올 때 내가 두 번째로 나올 때 쥐고 두 번째로 이런 식으로 나올 때 이런 자리가 포인트거든요. 이런 자리에서 매수를 받아줘야 돼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솔라나 대응할 때도 일단은 수렴권 내에서 전략은 먼저 저점을 찍었을 때 지지 반등이 얼마나 나오는지 보고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리테스트가 나왔을 때 이 조점을 손절로 잡는다든가 수렴 이탈을 손절로 잡는다든가 해서 좀 공격적으로 대응을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솔라나는 140달러 선을 기억을 좀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리플로 한 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리플도 0.5달러 선이 깨져가지고 좀 0.49달러? 48달러? 거기서 거래 중이더라고요. 리플도 지금 보면은 가장 좀 중요한 지지선이 이제 0.4188달러 여기인데 사실 이 기준으로 해가지고 계속 박스권이 형태가 진행이 되고 있는 거니까 리플은 사실 이 지지선 이탈만 되지 않으면 그냥 똑같을 거예요. 똑같다는 거는 크게 오르지도 떨어질 수도 않고 지금 그냥 박스권 계속. 크게 특별한 움직임은 없습니다. 어딘가를 밟고 올라갈 가능성도 없나요? 아 리플이요? 네. 리플 여기 깨지면 안 되죠. 0.4188. 0.42? 0.42? 0.42 여기 깨지면 안 되고 그러니까 이제 아마 이쯤부터 해가지고 여기 손절 잡고 분할 매수가 가능하다라고 이제 말씀을 아마 드렸었는데 뭐 그런 상태죠 그냥. 내가 박스권 매매를 하겠다. 그러면은 0.42 손절 잡고 분할 매수하면 되는 거예요. 간단하죠. 간단하네요. 리플이 너무 간단해서 지금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0.42가 깨지면 안 된다. 이 부분 알겠습니다. 자 혹시 오늘 그러면 준비하신 주목코인 있나요? 오늘도 주목코인은 제가 안 가져왔어요. 왜냐하면은 어제 좀 차트 추세들 보기를 했는데 오늘 엄청 또 급락을 했잖아요. 그래서 추세가 좀 망가졌어요 많이 다들. 아 원래 마음에 염두에 두고 있는 게 있었는데? 여러 개 있었는데 오늘 이제 아침에 전 항상 여기 이제 오면서 한 번 다시 보거든요. 그랬을 때 이제 추세가 좀 살아있는 거 위주로 선별을 좀 하는데 오늘 급락이 나오고 있어서 사실 추세가 망가져가지고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주목코인을 건너뛰고 좀 이제 댓글에 남겨주신 좀 봐주세요 하는 코인들을 좀 보고 가겠습니다. 먼저 월드코인을 한 번 봐달라고 하셨었거든요. 별당 과장님께서 월드코인을 한 번 월드가 WL인가요? 월드코인 한 번 보고 가겠습니다. 지금 이게 월드코인인 것 같은데 제가 지금 알트코인들이 다 전반적으로 좀 트레이딩하기 어렵다라고 느끼는 이유가 뭐냐면 한 1주? 한 2주 전? 2주 전? 3주 전만 했어도 좀 얘네들이 추세를 정배화를 하려고 하네 라는 움직임들이 보이긴 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다시 또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제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 도미넌스도 보면은 최근에 이제 이더리움 도미넌스가 비트코인 도미넌스 대비 좀 상승하는 경향이 있기는 했는데 이번 주 또 체크를 해보니까 이더리움 도미넌스가 많이 또 빠졌더라고요. 오히려 이제 반대로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오르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지금 시점 자체가 알트코인들이 힘을 진짜 전혀 쓸 수 없는 흐름이에요. 그래서 뭐 진짜 여러 가지 커뮤니티 보면은 많은 투자자분들이 지금 막 알트코인 트레이딩 했다가 손실을 보는 경우가 굉장히 좀 많은 상황인 것 같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러다가 반드시 어쨌거나 이제 또 비트코인이 또 오르게 되면은 하반기 중에 알트코인들이 다시 또 크게 크게 오르는 시점들이 있기는 할 거예요. 근데 적어도 지금은 아니에요. 그래서 월드코인도 마찬가지로 보면은 지금 주가가 계속 계속 이 평선 돌파를 위해서 그래도 어느 정도는 시도는 하고 있었어요. 계속 비비는 이런 식으로. 근데 지금 더 멀어지고 있죠. 그러니까 이 평선과 이 주가의 간격, 이격이 계속 벌어지고 있어요. 벌어지면서 하고 있다는 거는 지금 역배열인 상태에서 일본 31선이 이제 저항이 돼가지고 하향 추세로 꺾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매도 압력이 계속해서 강해지고 있다. 그래서 월드코인은 지금 섣불리 건드리면 안 될 것 같아요. 사지도 팔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에 있는 건가요? 네. 지금 얘가 여기서 어디 뭐 이제 다음 매물 때는 어디예요? 다음 매물 때는 어디에서 지지를 받을 것 같아요? 라고 말씀드리는 게 사실 좀 무의미한 것 같은 게 이미 지금 전체적인 추세 상태가 하방 압력을 너무 강하게 지금 좀 받고 있는 추세여서 굳이 안 건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으로는 이제 폴카닷 차트 한번 봐주세요. 라는 댓글이 있었거든요. 폴카닷이요? 네. 폴카닷 티커가 뭐죠? 폴카닷 티커? 폴카닷 티커? 티커? 네. 티커 빠르게 검색. D.O.T입니다. 아 D.O.T. 네. 지금 보시는 대로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좀 다 하방 압력 받고 있잖아요. 알트들이 다 좀 하방 압력을 받고 있는 모습이네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아까 방금 월드코인도 그렇고 폴카닷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다음 또 요청하시는 게 어떤 코인일지는 모르지만 적어도 이평선 하방으로 이평선 밑으로 이제 주가가 빠지면서 이런 식으로 이격이 벌어지면서 이제 좀 하방 압력 이평선이 이제 하향 추세로 꺾이고 있는 추세들 같은 경우는 어... 안 건드리는 게 좋다. 네. 만약에 물려있으면 네. 만약에 제가 물려있어. 물려있어가지고 언제 탈출해야 되냐 물어보시는 경우는 사실 이게 정답은 아닌데 네. 어쨌거나 리스크 관리는 해야 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물려있어. 그래서 언제 손절을 할까라고 하면 그냥 진짜 단순하게 이 최근 저점 최근 이 저점 이탈하면 그냥 정리하는 게 가장 좋기는 해요. 정리했다가 만약에 얘가 이탈이 됐는데 스타번징 치고 이렇게 다시 올라가 그럼 배 아프겠죠. 네. 근데 어쩔 수 없어요. 네. 어쩔 수 없고 다시 이렇게 스타번징 치고 올라가도 적어도 주가가 이평선을 다시 돌파하고 안착했을 때 여기서 다시 사가지고 그러니까 뭐 그럼 이만큼은 한 손에 보낸 거 아니야. 이 정도. 그렇죠. 그러면 정말 배 아플 텐데 그래도 적어도 우리가 이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리스크 관리를 하는 게 결과적으로는 수익 볼 가능성이 더 커요. 네. 그래서 어차피 여기서 잡아가지고 얘가 다시 추세 전환하면 먹을 수 있는 폭이 엄청 많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서 좀만 올라가도 이 정도의 손실이 메꿔지고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가 수익 전환을 하는 거니까 좀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좀 대응을 하는 게 좋긴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저희가 주모코인이 없었으니까 하나 세이코인 지지선이 어딘가요? 라고 오호님께서 댓글 남겨주셨거든요. 이 세이코인이랑 밑에 보라코인까지 한 번씩 체크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세이코인도 똑같아요. 방금 폴카닷 보여드렸잖아요. 네. 그거하고 전혀 다른 게 없어요. 똑같아요. 알트의 하방 압력은 똑같나요? 그러니까 세이코인의 사실 지금 지지선이라는 거는 지금 딱히 지지선이라고 할 만한 데가 없거든요. 그냥 저점이 어디냐. 그러니까 최근 댕기 저점. 이탈하면 안 되는 곳이 어디냐. 그럼 0.41달러예요. 0.41달러. 네. 여기 이탈하면 방금 폴카닷처럼 마찬가지로 내가 지금 손절을 해야 돼. 그럼 어디서 할 거야? 여기 이탈하면 손절해야 돼요. 제가 봤을 때 저는 그렇게 하고 이탈하고 반대로 마찬가지로 다시 올라왔을 때 이평사 안착했을 때 다시 사야 돼요. 0.4173달러를 보다 떨어지면 네. 저는 저라면 손절을 합니다. 깔끔하게 손절을 하고 이게 저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손절을 했을 때 당연히 저도 사람인지라 멘탈도 나갈 때도 있고 정말 다시 올라가면 배 아플 때도 있고 한데 결국에는 그거를 그냥 계속 이겨내야 돼요. 계속 장기적으로 우리가 트레이딩을 할 거면 이겨내야지 뭐 여기서 조금 오른다고 했다가 다시 따라 타고 이러잖아요. 네. 그러면 다시 떨어져가. 그러면 이제 손해가 계속 큰일 나죠. 무적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나중에는 트레이딩할 시드가 없어지기 때문에 네.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흰동님께서 남겨주셨는데 제가 못 보고 건너뛰어가지고 우리 쓰레스 홀드도 한번 봐주시겠어요? 네. 5호님은 세이코인 0.41달러가 깨지면 큰일 나는 거니까 기억하시고요. 쓰레스 홀드가 뭔가요? 쓰레스 홀드가 뭐냐고요? 네. 쓰레스 홀드 티커 제가 빠르게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그냥 T 한 글자 있는데요. 아 그래요? 맞을까요? 아 맞습니다. 네. 이거구나. 어휴 얘도 그러니까 이게 좀 이제 끝에 하방 압력이 적어도 네. 제가 사실 여러분들이 봐주라는 종목이 있지만 네. 제가 크게 드릴 말씀이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없어요. 왜냐하면 다 전반적으로 알트코인들이 다 하방 압력을 많이 받고 있고 그리고 추세들이 다 똑같잖아요. 적어도 얘네들이 2평선 위로 안착이 돼 있고 그랬을 때 좀 더 좋은 추세들은 보여요. 근데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다 똑같이 그냥 하방 압력을 받고 있는 차트이기 때문에 지금 이 쓰레스 홀더도 마찬가지로 얘가 지금 지지선이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을 만한 게 뭐 그냥 매물대 정도겠죠. 그냥 단순히 매물대 정도고 매물대라고 해봐야 그냥 어디가 될까요? 제가 봤을 때 매물대 지지선 받을 매물대는 딱 이 정도 부분일 것 같아요. 여기 장대양봉 그리고 여기 시가 이 라인들 있잖아요. 이런 자리 그러니까 이제 거래량이 강하게 발생을 하면서 장대양봉을 형성하는 지금 보시면은 그런 자리들이죠. 이때도 거래량 크게 터치면서 장대양봉을 만들어줬고 그리고 이때도 마찬가지로 거래량이 굉장히 크게 터치면서 장대양봉을 만들어줬고 그러면은 결국에는 이 장대양봉의 시가 라인들이 강한 지지선이 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그냥 매물대 지지선 기준으로는 이런 자리가 이제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격적으로 보면은 0.026 0.023 0.026 0.023 네. 만약에 이제 추가하락이 내려왔을 때 얘가 여기서 지지를 받는지를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0.026 0.023 네. 0.026 0.023 그럼 마지막으로 보라코인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공인유 님께서 지금 방송은 극한직업이라고 알아두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장이 좀 알트장이 오면은 저도 기분 좋게 좀 여러가지 좀 공유를 해드릴 것 같은데 추천도 해드리고 할텐데 보라코인인가요? 네. 보라코인도 지금 굉장히 좋지 않아요. 정말 좋지 않아요. 이게 보라코인이 원래 제 갈기로는 제 기억에는 업비트에서 되게 상승장 때 상승 한 번씩 나와주고 이런 종목인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보라코인도 마찬가지로 지금 힘을 잃었다고 봐야죠. 사실상 왜냐하면 이게 정말 장기 입형선 주봉 입형선만 봐도 지금 주봉 입형선도 다 꺾여 있어요. 보시는 대로 주봉 입형선 마저도 캔들이 이탈을 하고 지금 이격이 벌어지는 상황에서 주봉 입형선이 하향 추세로 전환이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은 진짜 장기적으로도 우리가 기대하기가 힘들어요. 적어도 얘가 진짜 강한 반등으로 나와서 이런 식으로 나왔을 때 추세 만들어질 때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좀 관심을 가지기 시작해야 되는 거지 지금은 정말 좀 어렵습니다. 장기적으로도 사실 기대를 할 만하지 않아요. 적어도 비교를 하나 해드리자면 이더림 같은 경우 있잖아요. 그래도 예를 들어서 이더림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은 단기적으로는 1봉 입형선 뭐 4시간 입형선 이런 것들은 훼손은 됐지만 적어도 이 주봉 입형선 있잖아요. 장기 입형선 기준으로 보면은 아직도 안정적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종목들을 봤을 때 얘는 여기 다시 내려와도 충분히 입형선도 정배열이고 아직까지도 31선 위에서 충분히 놀고 있고 하니까 장기적으로 우리가 그런 기대를 걸어볼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보라코인 같은 경우 얘는 완전히 다르죠.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상승장이거든요. 상승장이 이미 1년 전부터 시작이 되고 있어요. 지금도 상승장이라고 봐야 돼요. 지금 그냥 상승장 과정 중에 그냥 조정파동이 잠깐 나오고 있는 것 뿐이지 지금 이 상승장에서도 아직도 장기 입형선이 이렇게 무너지고 있는 모습을 가진 코인들은 여러분들이 진짜 웬만하면은 건드리지 않는 게 좋아요. 다 이유가 있겠죠. 제가 이 코인의 프로젝트의 내부적인 상황 이런 것들은 정말 모르겠지만 저는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이렇게 상승장인데도 불구하고 장기 입형선이 다 무너지고 계속 하방 압력을 받는 코인들은 어떤 이유가 있어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좀 생각을 하시고 이런 것들은 좀 정말 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직 살아있던 리어 진짜 마지막으로 보고 진짜 맘에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니어 한번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알트가 다 좀 힘을 못 받고 있는데 네 니어도 보면은 일단 니어는 그나마 방금 보라랑 비교했을 때 아직 지금 장기 입형선이 살아있나요? 네 살아는 있죠. 그러니까 적어도 이런 것들은 우리가 단기적으로는 지금 당해 좋진 않아요. 니어도 보면은 1봉 입형선 보면은 얘도 지금 단기적으로 추세가 무너졌다라고 봐야 돼요. 얘는 이제 단기적으로 데드크로스가 나오고 있는 그런 과정이고 데드크로스가 나오게 되면 하방압력을 더 받겠죠. 그러면은 이런 종목은 어떤 식으로 추세를 기대해야 되냐면은 적어도 여기는 안 깨야 돼요. 일단 이 저점 4.286달러 여기는 안 깨고 어떻게 해야 되냐 올릴 거면은 뭐 이런 자리든 해가지고 저점 만들고 다시 올라가는 그림 적어도 이런 그림을 만들었을 때 우리가 포인트가 뭐 이런 이런 자리 그러니까 저점을 얘도 무너졌잖아요. 저점 무너지고 다시 올라섰을 때 이런 자리에서 우리가 매수를 다시 노려볼 수는 있어요. 근데 단기적으로는 지금 니어도 무너졌어요. 다만 이제 장기평선을 보면은 얘는 그래도 아까 그 보락포인보다는 나은 점이 얘는 살아있으니까 그래도 그래서 잘 지켜주고 하면은 그래도 장기적으로는 좀 괜찮다. 아직은 단기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어 장기적으로 괜찮다고 해서 단기적으로 뭐 그럼 사야 돼? 그거는 아니죠. 네. 이미 지금 단기적으로 무너지고 무너졌으니까. 얘도 똑같아요. 그냥 반등 나와도 결국엔 이 2평선 못 넘잖아요. 네. 그럼 이제 어떻게 될 거냐면은 반등이 나올 수 있는데 보통 이 데드크로스 골든크로스에서 반등이나 그 조정이 나와요. 그게 이제 데드캣이라고 하는 건데 여기가 여기서 반등이 나왔을 때 다시 떨어진다? 얘가 이런 식으로 꺾이면서 데드크로스를 내면서 데드캣 반등이 나오고 떨어지고 그 다음에 이 매물대 테스팅하러 가겠죠. 그럼 여기서 매물대 다시 지지하면서 올릴 거냐? 아니면은 그냥 이거 깨버릴 거냐? 둘 중 하나겠죠. 그럼 우리가 여기서 이런 것들은 다 그냥 이 과정들은 다 그냥 관망을 해요. 그냥 지켜만 봐요. 지켜만 보고 적어도 얘가 뭐 이렇게 저렇게 하고 다시 올라왔어. 그러면 이런 자리에서 사는 거야. 우리가 굳이 저점을 노리고 할 필요는 없어요. 적어도 이런 자리에서 사야 됩니다. 오늘 본 알트코인들이 전체적으로 상황이 좋지 않았는데 말씀드렸던 저점 지지선 이런 거 잘 기억하시고 좀 차트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였고요. 우리 다음 주에도 차트 봐야죠. 송승재 애널리스트 모시고 차트 보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꼭 눌러주시고요. 그러면 다음 주에 만나겠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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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